오, 야 이거... 수고하세요! 우리 형님들 만나러 가볼까요? 또 올라간다, 형 때문에! 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쟈니! 쟈니! 어, 쟈니! 맞네, 진짜로! 쟈니, what are you doing? 왜, 왜? 쟈니, 쟈니! 쟈니, 쟈니! 잠깐, 쟈니! 아니, 잠깐, 뭔 일이에요, 지금? I know, right? We have to catch chicken! I didn't know! 이거 조심해, 고프로! 아! 아니, 잠깐... 벌써 다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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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오마이갓! 아! 어허! 아, I got you, I got you!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어, 똥 싼다! 어! 어, 내가... 어, 똥 싼다! 어! Let's go! 쟈니, good luck! 쟈니, good luck! 그냥, 일단...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미팅이... 2시에 미팅이 있어요. 다 먹었어? 가자. 야, 근데 도대체 황여사님이 누구야? 황치열 엄마 아니야? 여사님이 뭔데? female leader? 야야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기 황여사님인가? 안녕하세요. 황여사님이세요? 황여사님. 아니요. 아, 거기, 여기. 빨간 옷. 저분이셔? 어. 안녕하세요, 황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네? 아니요, 저희 미팅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배달해 주셔야 돼. 뭘, 뭘요? 황! 노, 노, 노. 황! 노, 노, 노. I don't understand 닭. 오, 노. 아, 닭이요, 닭. I don't want to carry a 닭. 나는 여사님 하게 되면 대통령 부인 이런 높은 사람들은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닭 배달 여사님이었어요. 시골 여행이라는 단어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워킹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게 여행이지. 뭐, 미팅, 닭 잡기, 사기당이다. 무슨 시골 여행이야, 시골 노동이지. 우리는 사기당했다고. 그럼 닭을 배달을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담아드릴 거니 가지고 가세요. 닭을요? 네. 오, 갈게. 나 닭띠야. 얼른 오세요. 얼른 배달을 가야 돼요. 저는 이 닭을 데리고 갈게요. 조너들이 가지고 가요. 얼른 그래도 얼른 아예 왔어. 헬리기를 해야 돼. 오, 와! 오, 와! 오, 어떡해, 얼른. 오, 닭 냄새! 요, 요, 요! Keep your wings to yourself. 오, 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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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뭐! 오, 닭 냄새? 아이, 요, 요, 요! Keep your wings to yourself!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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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뿝뿝뿝뿝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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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뿝뿝뿝뿝뿝뿝! 잠깐만, 너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개 가져, 다섯 개. 이걸로? 이거 부고! 야, 너 프로스틱 그렇게 하면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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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마들 가져가요, 너는?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면 잡아야죠, 큰일 났어. 황 교수님, 얘네들은 목간 안 시켜요? 목간 안 시켜야 돼. 아 그래요? 아니 또 오셔야 돼, 어느 옷이어야 돼. 그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느 옷이어야 돼. 뭐예요? 또 있어, 너. 그럼 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저는 조그만 애들, 뭔지 알죠? 아니 똑같아, 똑같아. 우리 같은 띠야!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형도 보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키가 더 올라와시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가 돼도 겁이 많고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돼, 알지? 너희들은 먹는 닭이 아니고 너희들은 알 먹어, 알. 전화다 씨도 이리 오세요. 내 생각엔 얘는 도움될 거야, 왠지 아론 이런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면 돼요, 엄마. 그러니까 정말. 헤아Lab, 혼나, 일부! 야!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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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마미, 마미, 마미! 자 canvas이었으면 갔다 오시고. 다리가 본 거는 많지만, 다리를 엉겨ивать 했던 처음이었어. 일단 줬는데 얘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나아갈 수 있고 이게 막 어디 뭐 덮어져 있는 거 준 것도 아니니까 와,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여기 또 남았어요. 또 배달, 어디 남았어요? 여사님, 얘네들은 두 달 안에 앓을까요? 어머니, 아는 데에만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어머니, 아는 데에만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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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안 돼. 야! 아휴, 진짜 미치겠네? 으이, 으이. 그래, 앉아. 앉아, 얘들아. 어, 너 또 오셔야 돼. 또 있어요. 왜 우리 지금 이걸로 하는 거야? 아, 아아악. 나 이거에 안 돼. 야, 가만히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얘네들 봐, 착하지? 우와. 나도 이러고 있어. 아아악! 아아악! 으악! 으악! 얘네들아,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화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너랑 내 건데? 몰라. 회장님 이거 어디 쪽이지? 여기, 여기. 회장님! 형님, 형님!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 와! 번영들 했네. 똥 쌌네, 똥 쌌네, 여기. 와우! 와, 더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세요, 다섯 마리 더 하세요. 오 마이 갓. 다섯 마리는 형님 들고. 오 마이 갓. 아!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오 야, 이거. 도망갔어요! 우리 형님들 만나러 가볼까요? 어? 더 올라갔다, 형 때문에. 아, 형. 와, 와.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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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안녕하세요. 야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스무살때까지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프로그램이지? 이런 생각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닭을 잡고 있는 동안에 잔이가 왔네? 반가워면서도 걱정도 했지만 얘가 왔으니까 조금 든든하다. 학수 고대. 형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진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형인 줄은 사실 몰랐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제가 다 수발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체력 좋은 사람 한 명 더 오면 좋겠다. 아 진짜 그러면은 아니 진심? 그럼 진짜 구사일승이지. 그럼 진짜 안녕하세요.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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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뭔 일이에요 지금? I know right? We have to catch chicken. 이거 조심해 고프로. 아! 아니 잠깐만. 아! 됐어요. 다 쓸게. 형! 빨리 들어야. 빨리 들어야. 바로? 빨리 들어야. 나 바로 이래? 빨리 들어야. 도착하자마자 닭을 무니까 약간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바로 시골? 시골이구나. 이게 마을이구나. 저거 뭐야 독수리다. 뭐야 저게? 청계닭. 알이 파란 거예요. 알을 하면 파란 거예요. 날라가면 못 잡네 그거는 이제. 날라 다녀 얘네들은? 날라 가버려. 손으로. 손으로. 아! 날라 못 잡아. 세 개. 딱 잡아요. 나는 치킨을 넣어. 그래 가야 돼. 가야 돼. 형 형 형. I'm holding the damn chicken. I'm actually holding the damn chicken. 저는 구경할게요. 다 해요. 야 너. 너 멘살이야. 너 멘... 형 꼰대 아니라면서요. 너 꼰대 놀이. 내가 너 이쁘게 찍어줄게. 감사합니다. 어이. 야야야. 너 냄새 왜 이렇게 나. 나는 너 안 찍고 있잖아. 요리 오세요. 여기 사료 가져가야 돼. 또 너는 사봐요. 또 뭐? 사료도 가져가요 사료. 25kg에 50kg 두 개만요. 안 돼 안 돼. 브라임. 야야야. 25kg예요 이게? 여기 한 달 25kg씩. 왜 갑자기 저를 불러 25kg인데? 응 25kg. 아 둘 다 운동해서? 응. 잘하시잖아. 아유. 가자. 사료. wasn'semplate two brothers goethe jeux cat. What's this shit called. 구버들 est sleep or yo he you you yeah we goethe 채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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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니! 와! 깜짝이야! 너 들어가 날아가면 못 잡네 그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들어가 내가 잡을까봐 이렇게 벌써 다 됐어 야야야 야야 아! 아! 아가씨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똥 싼다! 어! 어! 똥 싼다! 조니 굿 럭 조니 굿 럭 아 그냥 안 돼 일단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아! 여기 안에 아! 아! 스테이 스틸! 아! 아! 스테이 스틸! 내가 이쪽에 내가 이쪽 나이스 나이스! 오 형! 우리 팀워크 괜찮은데 하하하하 아! 잠깐만! 어디 따라 해야지? 여기야 여기 안에 알겠어요 여기 안녕 집어넣어 하나 둘 셋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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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 총 다 근거 안 내려 네 잘 지켜 누런아 아! 오! 너무 더워 내 땀 봐 핸드폰에 땀 케이스에 다 묻었어 오! 오 마이 갓 우와 여기 마을이에요? 마을이에요 마을이죠 제가 예상한 시골집보다 더 시골집이었어요 이런 집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는 것도 처음이라가지고 이거 영화에서만 보잖아요 그게 좀 신기했다고 해야 되나 오! 먹어봐 뭘까? 어 약간 이거 그거잖아? 미숫가루 아니에요? 어! 미숫가루! 맛있어 맛있어 쑥 앤 미숫가루 같은 거 쑥 미숫가루 맛있는데요?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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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조네들은 집에 가도 되는 거야? 아니! 아니지! 3명이니까 내가 갈게 아니! 아니! 내가 집에 갈게 내가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딱 봐도 누구나 봐도 JJJ잖아 나만 혼자 B야 뭐? 난 주잖아 주잖아 주 있어 아 맞다 성이 주시지네 아 JJJ 아 JJJ 다 JJJ 유캔납 벗어나리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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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